끈덕 시골까지 입소문난 이 카페의 매력 이곳은 구두빵 아닌가요? 어디 구두빵뿐이랴 수제 맞춤 정장에 매번은 스타일로 머리를 잘라주는 미용실까지 급변하는 시대에 오래된 것들로 한껏 분위기를 살렸다는데 특히 테이블마다 놓인 재봉틀은 아이와 함께 추억을 만들기에 안성맞춥니다 매일 버릇만의 개성차량은 또 다른 곳 발견 그냥 평범해 보이는 빌딩이건만 뭐가 신기하다는 건지 그때 마치 장난감 큐브처럼 앞으로 튀어나오는 작은 공간 일단 어떻게 된 상황인지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88층까지 단숨에 올라가니 아니나 다를까 먼저 사람들로 줄을 섰는데 말씀을 듣자 하니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닌 것 같은데 잠시 후 건물의 작은 공간이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움직이고 순식간에 펼쳐진 놀라운 광경 사방이 투명 유리로 변신 마치 공중에 떠있는 기분이란다 짜릿한 100배 300미터 아래로 펼쳐지는 매일 버릇의 풍경 해질 무렵에 환상적인 야경은 영원히 잊지 못할 순간을 만들어준다고 200년이 차되지 않는 매일 버릇의 역사 짧은 시간은 대도시로 급성장했지만 잘 보존된 문화로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인데 특히 매일 버릇의 명물 퍼핑 빌리는 100년이 넘는 증기기관차로 아직까지도 석하늘로 움직이는 매일 버릇 대표 문화유산이라고 증기기관차를 움직이는 기계 또한 모든 것이 옛날 그대로 하얀 수염이 인상적인 기관사부터 멋진 역장님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다 그런데 이건 뭔가요? 물정한 자석 놔두고 왜 창가 난간에 걸쳐왔는데요? 문기구름 연기를 내뿜으며 구불구불 울창한 숲속을 달리는 증기기관차 시원한 바람과 상쾌한 공기 오래된 나무다리를 건널때면 짜릿함이 최고라는데 난간 밖으로 발을 내민 채 칙칙폭폭 달리는 기분은? 과거로 떠나는 환상여행 문화유산을 잘 보존할게 가능한 일이란다 그런데 정말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오기라도 한 걸까? 마치 서부 영화에 나오는 목재 건물에 중세 유럽시대의 전통옷을 입은 사람들까지 자동차는 보이지 않고 사른마차가 다니는 이곳 호주 최초의 금강채굴집 그 당시 생활상을 옮겨놓은 곳이다 1851년 황금이 발견된 멜버루는 그야말로 기회의 땅 당시엔 흐르는 작은 겨울에서도 사금을 채취할 수 있었다는데 진짜 금이 있다 지금도 누구나 금을 채취할 수 있단다 찾으면 모두 자신의 몫이니 횡재가 따로 없다 혹시 겉만 재현해놓은 것 아니냐 생각하면 상점들도 그 당시 방식대로 운영된다 대장관에서는 말굽에 박을 편자를 담금질하고 신문사에서는 활자판을 이용해 신문을 찍어내니 낭만 그 자체 그 중 최고 인기 상점은 19세기로의 여행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사진관 역시 사진은 흑백으로 찍어야